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0일 난초여행 제106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동안 더 잘 계셨죠? 식사는 맛있기도 하시고요 오늘은 저희들 난초여행에서 한가지 더 특별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때까지 유물을 키워서 분을 옮겨 심는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또 새롭게 꽃들이 핏던 아이들 몇가지를 쭉 해가지고 감상 먼저 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버시발리아나티포입니다 버시발리아나티포 요것도 꽤 큰 대주입니다 대주로 가지고 제법 볼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테리아내입니다 테리아내입니다 테리아나의 페롤라이크 히새라고 이게 립에 무늬가 이렇게 아주 산박하게 요렇게 드러나야 돼 그죠? 멋있죠? 예쁘죠? 이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아마 모주로 가야 될 겁니다 모주로 가야고 이런 아이들도 아마 지금 저희들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게 모시아이들이 테리아내들이 테리아내들이 이렇게 이제 꽃이 트리라벨루식으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꽃이 피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에요 요거는 상기네토로 바로 상기네토로입니다 여기에 한번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시발리아나 베노사 다크 섀도우라고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실비줄이 이렇게 확 이래가 물이 아주 진하게 들은 거에요 그죠? 이런 것도 지금 국내에서는 아마 보기 힘들 거고 앞으로도 뭐 미래에도 아니겠습니까? 부양 아니면은 조금 보기가 힘들 겁니다 요거 그죠? 그대로 초코인시스 뭐 이 그것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쭉 앞에 까지 가는 것 같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오늘은 또 판매 방송이 아닌데 갑자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 설 구정 전에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꽃이 피는 개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빠르게 보내야 할 것이 있어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꽃이 피는 거 꽃이 나오는 안 있으면 3개 정도로 안 있으면 3개 정도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 트레안에 그죠? 카틀리아 트레안에 에카드로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렇게 피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 꽃 봉우리가 이렇게 맺어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피는 중이고 피는 중이고 여기에 꽃 봉우리가 이렇게 맺어가 있는 아이고 저희들이 두 송이 있는데 요거 1번 가격은 1번 가격 15만원 그죠? 요것도 이제 쉽기는 이래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그런 품종이에요 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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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피는 쉽기는 구할 수 없는 품종인데 1번 가격은 15만원 2번 가격 15만원 그죠? 이번에 이게 전진 2개 그죠? 전진 2개에서 이렇게 꽃대 2개가 달았습니다 15만원 3번 그죠? 3번도 15만원인데 아마 전진 1개에서 나오는데 요쪽에 전진 1개 물고 나옵니다 물고 나오기 때문에 음 나오기 때문에 금방 안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대주가 될 거에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어 순화가 끝이 나가고 올해 첫 개화를 하는 거에요 음 앞에 요것도 어 3번도 여기에 지금 꽃대가 꽃들 2개를 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들 2개가 물고 있어가지고 요걸 구정전에 저희들이 배송 관계 때문에 있습니까? 요거 오늘만 요거 이제 판매는 요거만 하고 음 구정전에 이제 저희들이 판매 방송을 하게 되는 구정시고 나서 아니습니까? 그 배송이 갑니다 올해 요거는 저희들이 오늘 판매방송 요거 3개는 오늘 판매방송 판매방송 하고 나면 요거는 내일 바로 아니습니까? 포장돼서 갑니다 가기 때문에 구정전에 아니습니까? 요거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소형 깊은 톱은 나중에 이제 분갈이를 하겠지만 아니습니까? 그죠? 그거 해가지고 가기가 아니습니까? 깊은 톱은 9,000원입니다 9,000원이고 저희들 어 깊은 톱은 분갈이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맞춰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습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기존 안녕하세요 어 기존 우리가 저쪽에 이게 어 퍼프라타 그죠? 트리라벨로 오리안탈 오리안탈 스플레시 아니십니까? 모종이 크고 여기 아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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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이 커가지고 이 분을 옮겨 심는 것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오는게 쉽게 보겠습니다. 예쁘죠? 이게 어 룬디아 콩칼라 입니다. 어 요 아이들이 우리가 모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거 하고 또 여기에는 어 저 룬디아 세미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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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피는데 요거는 해마다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저희들 창원전시회 가면 딱 길어가지고 일정마차가 잘 피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피는 요거 심는 방법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하나 해가면서 아니십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밑에 요거는 간단하게 뽑으셔가지고 밑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 올리면 다 빠집니다. 뿌리가 아직까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그렇게 많이 이제 수태를 많이 감는게 아니고 조금만 더 감아 가지고 살랑 끼우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수태가 많으면 아마 또 부작용이 또 나겠죠. 그죠? 이게 조금 더 크면 아무래도 사람도 이래 가지고 여유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좋은 집으로 또 큰 집으로 조금 이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보면 요거 저희들도 요거 분갈이를 분을 이제 여기에 비중에 맞게끔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분을 맞춰 가지고 여기에선 더 크면 조금 더 큰 문을 옮겨 가고 그렇게 해야 아니습니까? 그게 별 이상이 없으면 잘 자르는거에요. 요거는 안에 깊게 옆에 방석을 만들었고 이렇게 요거만 살랑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어가지고 요기 바깥에 화분 화분 요거 테두리 만큼만 있어요. 수태 깊이를 해가지고 나중에 물을 줄 때 여기에만 가득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태가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심는거고 지금 요정도 되면 이제 분갈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요정도 되면 너무 이래가지고 뿌리가 많이 달라붙으면 또 이래가지고 그 하기가 조금 너무 이래가지고 시기가 시기적으로 놓치면 조금 안될거에요. 여기도 한번 봐봅시다. 뿌리가 아주 잘 자르고 있습니다. 잘 자르고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게 분갈이를 해 줘가지고 새집을 만들어 주면 새집을 만들어 주면 얘네들 정말 좋아서 안있으면 어쩔 줄을 모를거에요. 새집에 들어간 모든게 다 그렇다면 새집에 들어간 폭풍 성장을 합니다. 요게 새집에 딱 들어가 새집에 들어갔어도 저희들 요게 이제 분갈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매하는 것들면 키우는 배양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수기로 썼어 아니겠습니까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리고 이러는데 요거 한번 저희들 요거 키우는 방법은 정말 궁금하고 아니겠습니까 열의가 있게 하는것들면 제 전화번호 휴대폰에 남겨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셔가지고 유모 키우는 방법은 제가 성심성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화번호 전화에 두드리시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멋지죠 아까 그처럼 하셨으면 똑같이 요기 요렇게 이렇게 만드는거 요거 똑같은데 그 높이를 심은거에요 요렇게 심어가지고 요거 어떤 경우 요거 요정도 되는거 15일 15일에 한번씩 10일에서 15일 정도 한번을 주셔야 될거에요 요기 오픈에 옮겨가면 그죠 요렇게 하고 제가 여기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바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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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손을 가 하면 손을 가 하면 요아들이 조금 하는데 음 조금 더 하는데 요거 이제 뭔가 안되면 요거 세트별로 요거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들어가가지고 여기 세트가 한세트를 이렇게 들어갈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세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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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12,000원 정도 그런데 이게 수태가 수태를 하시는 분들은 필요성이 없겠지만 바크를 하는거 손에 가시대기 찌르고 큰데 하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에 이렇게 다 구우면 될거에요 화분에 이렇게 이렇게 붙고 두번째 꺼는 이렇게 더 간단한데 두번째 꺼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화분에 이렇게 심어 이렇게 하고 또 세번째도 세번째도 조금 작은거 이런거 해가지고 깊이 작게 소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눌려가면서 네번째 또 작은거 요거는 1번 가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거 같아요 제가 손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죠 요거 이제 요거 4개 첫번째 요거 1개 2개 그죠 2개 3개 4개 4개 여기 한세트 입니다 한세트가 해가지고 12,000원에 판매하고 어 저희들이 택배 보낼 때 있습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하고 어 저거 요거 이제 판매체는 요거 세트를 해가지고 대구 대구에 보면은 대구에 그 꾸면들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바크를 쓰니까 제가 한번 한번 이 방송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에요 이게 손에 대두리맨 아니십니까 그거 상처 안나게끔 해가지고 요렇게 잘 해 보세요 바크도 거기에 뉴질랜드 바크 정말 좋아요 이게 뉴질랜드 아니십니까 요바크 요게 나중에 보시면은 요거 해가지고 뉴질랜드 아니십니까 요거 요거 이 바크를 이 바크를 이게 그 50리터에요 요 바크 바크 요거 하나 4만원 4만원에 판매를 하고 이게 오리트씩 해가지고 오리트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포장을 해가지고 바크를 저희들이 부양에서도 판매를 하고 저쪽에 꾸면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오리트에 5천원에서 6천원 사이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바크 많이 애용해 주시고 음 지금 저희들 저희들 봄에 이제 분갈이를 대단히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잘 방송을 빠짐없이 아니십니까 한개 한개 해가면서 열심히 충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저희들 꽃 정말 이쁘죠 이 또 셸 하나 건져습니다 에스티 에스티 276번 에서 이게 나온 건데 진한 누브라 아니십니까 여기 원래 제가 보면은 누브라 아니십니까 그 누브라 그 이타우나 아니십니까 요 엄마를 닮아 놔 가지고 정말 꽃이 아니십니까 크고 대룬이 아니십니까 누브라 나오고 이게 하나 또 건졌습니다 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이때까지 182번 에서는 셀룰만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182번 에서는 셀룰만 나왔는데 싱크인 테나리아하고 스톤필드하고 싱크인 테나리아에서 나온 아니십니까 그건데 이때까지 셀룰만 왔는데 어 우리 부양 컬렉션을 여기서 하나 건졌죠 그죠 이렇게 아니십니까 이게 꽃이 정형으로 아니십니까 티포가 하나 피었습니다 티포가 하나 피해 가지고 아 요것도 하나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오늘 어 23년 그죠 23년 1월 그 10일 어 난초여행 그 1006회차에 오늘 이제 어 지금 카틀리아 요렇게 이제 지금 옮겨 심는거 하고 옮겨 심는거 하고 어 우리가 창원에 전시회 갈거 아니십니까 한개 한개 이제 선을 보여 가면서 아니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그죠 우리 창원에도 전시회가 아니십니까 성대의 성대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 갈겁니다 다시 한번 어 요즘 반대로 여기로 나가면서 가틀리아 조그마한 유모에서 소형 깊은 토분으로 옮겨 가는거 요 토분 하나 구체는 구체는 그 지금 이제 준비하셔야 될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토분도 주문을 년한데 언제 지금 빠져나올지 모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카틀리아 테리안에 에카토로산 그죠 요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중입니다 피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보니 지금 오늘 아침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1번은 가격이 15만원입니다 요거 밟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밟어입니다 2번 그죠 2번도 가격 15만원입니다 여기는 꽃대 2개 전진 2개인데 15만원입니다 3번 3번도 15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번은 여기에 보면 꽃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 지금 요쪽에 하나 하나 보이는데 요것도 지금 전진이 두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이후 오늘 이제 이 판매는 구정전에 한번도 있는데 구정전에 판매 방송은 그죠 이번주 금요일날 판매 방송은 구정시고 나서 저희들이 배송을 갑니다 배송을 가는데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음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오늘 요거 판매 방송 한거는 오늘 내일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정대 아니십니까 또 꽃들 폐하 보시는거 아니십니까 그것도 절의 아니십니까 몸이겠죠 그죠 트래네가 명식이 아니십니까 에카드로산을 15만원에 파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니십니까 구매하셔가지고 큰 기쁨을 느려오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난주여행 제 106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 즐거운 즐거운 날 되시고 또 다음 금요일 판매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도로도 좋은 일 되십시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